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로 리우대자네이로 리우대자네이로 이로 리우대자네이로 여기가 어디예요? 리우대자네이로 커피 아우 삼성 대기업 CEO 월드 페이크 네코 삼성 돈 벌어먹었어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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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니가 없어 나의 미래 이렇게 산다고 니가 하고 싶어서 니가 생각이 났어 하루 종일 니가 찬이형의 픽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불안해 오 못인데? 잘 찍네 준서만의 감성이 있어요 보내주진 않아요 사진작가도 처음에 보내주시면 안 돼요 약간 살짝 궁금하게 만들고 이래야지 나중에 계속 찍어달라는단 말이에요 원래 찬이형 같은 경우에는 이찬이형 같은 경우에는 찍지 말라고 사진 못 찍는다고 했는데 점점 살짝살짝씩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찬이형 네 너, 랩.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적으시나? 아! 더 세게 더 세게. 아아아! 저 세계를... 아! 내가 꼭 다시 가요.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위에, 위에 정리... 아, 좀 기다려봐요. 좀 이거 정리하고 다 하고! 다 오개롭히세요. 우리 막내 진짜... 오늘 진짜 꼬집하셨네. 중타둔... 괴롭히실 수 많으세요? 누가 괴롭혔니? 누군가 괴롭혔을 거 같니? 한번 뒤돌아봐. 한번 뭔지 맞혀봐. 어떤 누군지 이거. 하긴 싫다면... 뭐야, 준수야? 무슨 일이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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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하긴 싫다면 뭐... 어떤 걸로 궁금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동일이 형, 이거죠. 자, 누군지 맞혀. 네. 하나, 둘, 셋. 다 가르치는데? 맞혀. 이거 뭐 맞히는 거예요? 누구 손가락을 하는지? 한 장치? 형, 어떻게 맞혀? 여기다 형이... 땡. 형 뭐야?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 누가, 누가, 누가 하는지. 예시 보여줄게, 예시. 아니, 알았어, 예시. 아니, 예시 또... 아니, 누가, 누가, 누가 때렸는지 하면 되죠. 아니, 이게... 하나, 둘, 셋. 얘는 6호 빼고 다. 아쉽지만 5, 4, 5. 그럼 더 해봐. 하나, 둘, 셋. 준서 빼고 다. 땡. 아쉽지만 오답입니다. 땡. 아, 이거 오답은 오답인데 스트레스 받네. 오답이에요, 너 일로 와볼 거 같아. 딱 봐봐, 이거 딱 봐봐. 아, 저 수영 봐야 되죠. 아... 준서 해봐. 오케이. 준서 형은 때리기 싫어요. 왜? 준서 형은, 저는 때리기 싫어요. 아, 저, 저 수영 씨 형은 때려야 되는데.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닙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형님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계십시오. 칭 possível만 Espero.... 나는, 제 테이블을 라고 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와우! 이럴거! 화이팅! 한국의 위호야! D.K. 위호야! 너의 마음은 곧 곧이나고씨 후회문화 uhm pi 호 음 으 Hey! We might, we might always burnin' Don't want to say back in the chair right Didn't I feel like, wanna be alive 뭐가 될지 난 몰라 Catch up, hold like a fan 말로만 안고 나도 no dance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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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재밌게 물어봐 Tell you what you came for All right Er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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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오늘 생일인 남자 김광현입니다 네 제가 25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만 나이 24살이 되었고 누구보다 특별한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가 지금 브라질이에요 근데 살면서 언제 브라질에서 생일을 마저 해보겠어요 그리고 저는 생일을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우리나라의 생일과 여기에 생일이 두 번 있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생일이에요 근데 투어 내내 생일인 거 없거든요 진짜 매일매일 이런 생일인 기분을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보내주신 사랑에 고답 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콘서트 하고 무대 박살 내고 고겠습니다 파이팅! 러브웨이! 이번엔 주스예요! 아 진짜 어리가 없네 화산 주스인가 하는 건데 강하니 거 기분이 어때? 짜릿 반드시 해야지 형이 그런 기분이야 누구지? 나, 나 아니야 누구지?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내가 다 먹었나? 제가 먹고 기억 못 하는 곳이 있어요 아 목마르다 아 그럼 저 내일도 공연이 있는 거죠? 아 목마르다 아 아 제가 먹은 거 같긴 해요? 아 아 아닌데 쟤는 기억 잘하거든요 4분의 2 남았어요 지금 기억 무조건 확 해요 혹시 범인이 있다면 잡으시길 바라야지 알겠어 아 근데 못 봤을 때가 없긴 한데 찾으러 갑니다 내가 거님 거로 착각해서 물어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아저씨 이거 내 거다 하고 맛있는데 아저씨 아저씨 여기가 어디? 여기가 어디? 상파울러 여기가 어디? 상파울러 파리 주제에 우리 엄마 갑상에 앉아? 우울하다 집밥 먹고 싶어서 완벽했어 그래서 여기가 어디? 에이 중성 끝이야 윙뚜 윙뚜 근데 D29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GK Happy Birthday to you 아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로 와주쇼되있기 시작했다 이거 준비해 주신 것도 준비해 주신 건데 이제 한 분 한 분 표정을 봤는데 정말 그 표정이라고 약간 다들 행복해 보이셔서 저의 생일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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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et al 진짜 여기 이거 다 들어주신거 보고 그때, 좀 너무 급해서 울뻔했는데 못생겨지면 안되니까 안 울었어요 근데 진짜로 아 근데 진짜 너무 비비 분들의 표정이 너무 약간 진짜 아 야 너 사랑해 막 이렇게 쳐다봐 주셔야 되고 건강 먹었습니다 진짜로 저의 생일 너무 특별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또 저희가 브라질 왔을 때 그때도 꼭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흔한 다크비가 일어나는 법 으쌰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막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미 일어나 있는데? 대박 치지 마라 넘어질 때 오케이 2창 마이크 길 가다가 남 Mon Кreshma 만난다 programs 오케이 마이크 Andre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Shoot Me Vi 내 마음이 가지 못해 정말 미안해 잘 살아가는 건 난 더 싫어 뛰는데 못해 두 개만 가득해 악기에게는 가득 버리고 날 뻔한 쪽에 네가 우리 곁은 흔들든 한 난 절대 안써 버리고 다 흔들든 한 번만 흔들든 한 번만 데려가자리 수을 깨워 반대의 사랑을 내 두 손을 깨워 우리의 대신 우리의 대신 우리 다시 같이 걸어갑시다 우리의 베스티 vamos caminar juntos novamente you're my bestie DKB Grand America Tour 다시 왔어요 강동일 인마 아 등은 여정이야 진짜 동일이 형 어디였어요 동일이 형 안에 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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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DK이 형 아 가미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싫어요 아파요 아악 이거 진짜 오바다 동생한테 막 힘을 써요 내가 언제 힘을 썼어요 힘을 썼다는 형 악수하는 건데 이게 내가 어딜 봐서 힘을 주고 있어서 아프잖아요 오늘 보는데 잘해보자 와 입줄이 잔뜩 서있는데 야 이거 진짜이지 이 말 씻으면 알아주세요 형 할 거 같아요 이제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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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들어주신 비유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의 다시 같이 걸어갑시다 우리의 베스티 오늘 화이팅 화이팅 안녕 화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 막북 공연을 하러 온 다크비 다크비 일곱 번째 공연입니다 일곱 번째 공연을 하면서 느낀 게 참 해외 비유 분들의 텐션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국내 비유 분들 못지않게 비유 분들은 역시나 저희가 무대를 하면 그에 맞는 그것보다 훨씬 더 후한 반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솔직히 기대가 됩니다 브라질에서의 공연들은 진짜 정말 다 너무 만족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브라질에서도 열심히 잘 하다 가겠습니다 소리 많이 질러주세요 알겠죠 막북 화이팅 널 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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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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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